. 혹시 한영천송 있어요. 아니요. 사진밖에 없는데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혹시 지금 시간 좀 있어요. 아니요. 사진밖에 없는데요.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까 여기 자리 있어요. 아니요. 사진밖에 없는데요.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까 형님 저기 혹시 휴식 있으세요. 휴식요. 저 사진밖에 없는데요.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으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오늘 오후 2시 켄터키 수양관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세요. 믿음관 앞 포토존에서 은빛 추억 사진 65세부터 가능합니다.